그러면은 부상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오늘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경주의 프리킥 김진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최근 킥이 폼이 많이 올라온 김진희 선수죠 자 올라가는데요 올라갑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헤엄! 들어갈 걸! 챔피언 결정전 해양한 먼저 활 시비를 당긴 쪽은 경주할 수원입니다 자 지금 김진희 선수의 킥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폼이 많이 올라온 김진희 선수죠 자 올라갔는데요 올라갑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헤엄! 들어갈 걸! 챔피언 결정전! 수원의 진영 끊어냈습니다 이시호 이시호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! 들어갈! 초계력점을 만들어냅니다 현슬기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사실상 수원FC 유민이 위험지역에서 짧은 패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시호! 이시호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! 올라갑니다! 들어갔어요! 골! 골! 뒷쪽으로! 이세진! 재천했습니다! 자 또 올라갔어요! 높게 올라갑니다 아스나 타레마! 아스나 타레마! 아스나 타레마! 아스나 타레마! 아스나 타레마! 천반전에만 3골! 경주할수원! 스코어! 3대0입니다! 자 지금 올라갔어요! 자 지금 2번골로 약간 소름이 돋는데 아드레! 재천했습니다! 자 또 올라갔어요! 높게 올라갑니다 아스나 타레마! 아스나 타레마! 다시 올라갔어요! 골! 천반전에만 3골! 경주할수원! 스코어! 3대0입니다! 들어갔어요! 자 올라갔는데요 올라갑니다! 자! 들어갔어요! 골! 천이나의 득점이 나옵니다! 스코어! 3대1! 지금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다. 경주가 크로스와 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수원도 내려줬어요. 올라가는데요. 들어갔어요.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수원입니다. 들어갔어요. 제재는 한 점 찹니다. 스코어 3대1. 다 똑같은 장면이. 들어갔어요. 제재는 한 점 찹니다. 스코어 3대1. 택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올라갔는데요. 고쳐줍니다. 박사정 뒷점으로. 들어갔어요. 결국 매발과 동점을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 3대4. 이번에는 수원이 전반전에 본인들이 실점했던 부분과 비슷한 루트로 경주에게 반격을. 박사정 뒷점으로. 들어갔어요. 박사정 뒷점으로. 자 애매한 마운드. 잡아놨습니다. 나희입니다. 박사정 뒷. 나희. 나희. 들어갔어요.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. 나희가 그 주인공이 되고. 박사정 뒷. 나희. 나희. 들어갔어요.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.